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띠부띠부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띠부띠부실은 뭐 포켓몬 띠부띠부실은 워낙 유명하죠. 저도 이제 직접 사본건 없구요. 저희 그 딸내미가 이거 유행하기 전에 그 빵을 이제 여러개 사다가 갖고 와서 빵은 먹고 이제 이런 띠부띠부실은 저를 주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띠부띠부실을 좀 빵을 사서 먹으면 버리지 않는가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뭐 완셋을 한다 이런건 아니었는데도 보면 띠부띠부실이 좀 많거든요. 또 주위 아시는 아는 분이 주기도 하구요.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브걸스 띠부띠부실 인데요. 이런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인이 예 저한테 좋습니다. 이것도 3리 빵에서 나온건데요. 브레이브걸스 굉장히 이제 핫할 때 나온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거 모으기도 쉽진 않거든요. 빵을 이제 하나씩 먹어야 되니까요. 예 그 포켓몬은 더더욱 요새 엄청 핫하죠. 저도 그 주위에 분들 보니까 11시 인가요? 삼립에서 딱 오픈할 때 들어가면 1초 컷이죠. 그냥 모두 1초에 빵이 다 팔려 버리고 트레이더스 같은데 줄 쓰는거 보면 새벽에 나와서 줄 쓰시고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 띠부띠부실을 만약에 저도 이제 초기에 우리 딸내미가 뭐 빵을 먹지 않았으면 모을만한 메리트는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노동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세배에 가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인터넷을 뭐 빨리해서 1초만에 그걸 빵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아주 운좋게 6개를 얻었습니다. 네루미, 복진봉, 독파리, 어니북이, 그 다음에 독파리 하나 더 이렇게 우펴첩에다 모으시는게 굉장히 좋구요. 이렇게 껴 놓으시면 우펴첩에 넣으시면 보기가 좋죠. 이렇게 뒤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제가 이제 모았던 것. 이 글레. 최신 글레죠. 최신 글레. 이거는 제가 직접 뭐 사먹기도 하고 그래서 모은건데요. 이렇게 주위에 펭수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더블로 있는 것도 달라고 해서 제가 모으기도 하고 제가 직접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도시락에서도 있었고 여러가지 띠붓띠붓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지금도 펭수 굉장히 잘 하죠. 예. 이렇게 큰 자이언트 펭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유 이제 막 지금 끄내냐고 막 어질러주면 돼요. 네오 하고 예. 예. 프로도 네오. 예. 제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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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게 있고 그런 것도 모아 두면 보기가 굉장히 좋은거 같아요. 그 다음에 띠부띠부실 도 있지만 요렇게 따주라 그래서 치토스에서 같이 예. 치토스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것도 굉장히 모아 두시면 어 굉장히 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는 치토스 따져 같은 건 좀 모으려고 해도 어 당근마켓이나 이런데서도 잘 나오질 않아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뭐 저기 뭐 그냥 그 칸초 같은 데에 있는 것들 인데요 위에는 이제 델몬타 하고 포켓몬 하고 이제 그 콜라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파인애플이나 뭐 이런 거 사면 껴줬던 거구요 요새 새로 나온 거 너구리에 너구리가 되고 싶은 배달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그 외에 이제 보시면 요거 뭔지 아세요? 조립홍에 조립홍 조립홍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거구요 썬칩 에서 아마 썬칩 하고 게임 머니 하고 무슨 뭐를 한 것 같아요 오케이 캐시백 그리고 이런 뭐 오토바이 만들고 이러는 것들도 있었고 이렇게 도라에몽 과자에 도라에몽 스티커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도 한번 보여 드렸었는데요 예 이런 것도 수집을 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예 한참 유행해 유행한 그 토끼 이구요 지금 빠져 가지고 막 돌아다녀서 제가 했는데 그냥 보여드리고 나중에 꽤 됐다 토끼 모양도 있고 요렇게 이제 그 모으는게 이제 그 뭐 요거는 요거는 그 스타벅스 에서 저 줬던 거구요 이거는 이제 띠브띠브실이나 과자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것들은 과자에 들어가는 것들이었구요 이거는 아마 지금도 지금도 아마 사시면은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름의 이름이 애써김이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요런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외에 이제 그 책을 뺀 김에 잠시 보여드리면 예 요렇게 그 샴푸나 요런 데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과일이나 이런 게 붙어 있는 거 지금 이거보다 사실 더 많은데요 지금 박스 안에 있어서 지금 몇 개는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모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술이나 이런 것들 요새는 이제 술에 이런 게 이제 없더라구요 이제 한동안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지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코끼리 그림이라든가 뭐 필라이트 같은 뭐 그런 건 있는데 이렇게 뭐 수지나 이런 그림들이 싹 들어갔거든요 아이유 한 번 더 그 예 나오면 한 번 더 수집을 예 이런 건 뭐 많이 가꾸진 마세요 예 진열 하시는 분도 힘드니까요 예 자기가 필요한 개수 한두 개 만큼만 예 그냥 간단하게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엄청나게 많죠 예 다양하게 여기 나온 것들은 뭐 거의 일부분이니까요 예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보니까요 포켓몬이라고 해서 예 죄송한데 포켓몬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그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사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지면 이제 빵이 그 허니버터 칩처럼 예 이런 게 다시 또 돌아오고요 그럼 그때 천천히 또 예 모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포켓몬을 발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더 사람들이 이제 조바심 나서 더 몰릴 건 같은데요 음 저는 이제 수집하는 입장으로서 약간 그 뭐 다른 사람도 모을 때 그냥 동참 못 했으면 약간 쉬었다가 수집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예 포켓몬 띠부띠부실을 같이 봤구요 여러가지도 같이 봤는데 예 주종은 이제 포켓몬 띠부띠부실이구요 야 수집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 tv 의 이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종은 이젠의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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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는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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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를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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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